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쿠세주입니다. 오늘 유한양행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슈가 나왔는데 유한양행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한양행이 렉라자 우리가 FTA 승인을 받았잖아요. 승인을 받은 이후에 16만 300원이라는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나서 조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의 렉라자 관련해서 미국 약가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2배 이상 더 높게 결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약가보다 2배 이상 높게 결정이 됐다는 건 매출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주가, 제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최소 30만원 이상은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열티 관련해서 연간 3천억 정도 우리가 받는 걸로 계산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가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면요. 당연히 매출도 2배 이상 늘어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주가도 2배 이상 측정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중요하니까요. 이 높아지는 이 목표 주가, 왜 그런지 근거를 꼭 확인하시고 수익 극대하시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서 유한양의 많은 주주님들이 수익 극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수익으로 반드시 선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2.9% 때까지 잠깐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건에서 다시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외부적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4.64까지 니케이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의 추락을 하다시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도 영향을 받으면서 증시가 빠지고 있고 1,60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요. 유한양의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게 될 겁니다. 자, 11선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정말 강하게 반대를 할 수 있는데 자, 뉴스를 좀 체크하고 제가 같이 설명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좀 보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니케이가 장초반 4% 이상 추락을 하는데 자, 이시바 신임 총재가 법인세, 금융소수세에 인상한다라는 우려감에 좀 매파적인 인물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잠깐 체크하고요. 자, 그리고 아메리카 파머시라는 미국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미국명 레이저티닛, 우리나라 렉라자죠. 자, 렉라자 관련해서 30정 한 달치입니다. 자, 미국 약가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자, 지금 18,000달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8,000달러면요. 자, 이게 한 달치이기 때문에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연간 약가가 결정이 되는데 자, 21만 6,000달러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 지금 현재 환율이 1,310원이니까요. 자, 2억 8,300정도 됩니다. 2억 8,300만원 정도.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기존의 리포트들 보면요. 한 10만 달러, 연간 10만 달러 정도 내외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해줬는데 자, 지금 2.16배나 더 높게 나왔죠. 약가가. 그러면 당연히 지금 목표 주가도 2.16배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매출이 비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최고 가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타그리소 자, 타그리소가 보면 자, 16,931달러입니다. 자, 17,000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요. 자, 이게 연간 20만 자, 20만 4,000달러 정도 되는데 20만 4,000달러 정도 됩니다. 자, 타그리소가 원래 1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약품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자, 렉라자가 자, 21만 6,000달러를 받은 거예요. 그죠? 자, 지금 12,000달러가 더 높게 측정이 된 건데 자, 그만큼 렉라자의 가치 이 신약에 대한 가치가 자, 지금 인정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자, 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 렉라자가 사실 이 임상 관련해서 승인 이후에도 자, 폐암 신약에서도 임상 결과 발표 나왔을 때 자, 이 타그리소가 더 우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부작용도 적고, 그리고 약효 효능도 좋고 자, 그래서 지금 당연히 미국에서는 더 높게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타그리소와 동일하게 받았죠. 동일한 수준으로 자, 그랬을 때 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렉라자의 가치가 타그리소보다 더 높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결국에는 주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할 겁니다. 자, 렉라자의 지금 이 부분을 인해 다시 한번 주가가 유한양행, 그죠?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새롭게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지금 뉴스 한 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미리 매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뉴스와 함께 주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갈 텐데 저는 30만원은 무조건 간다라고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 기존의 로열티가 우리가 3천억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연간 받는 로열티가 그런데 3천억보다 지금 곱하기 2.6배니까 자, 2배라고 하면 6천억입니다. 자, 6천억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면요. 자, 지금 여기 기존에 있었던 매출 1천억원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마일스톤 받은 거 800억 이렇게 하게 되면 한 7천억 800억 한 8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목표 주가가 적정 시총이 48조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이따가 제가 자료로 자세한 근거와 함께 안내를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지금 48조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자, 그냥 기본적으로 4배 이상 더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현재 주가가 14만 4천 5백 원이니까 곱하기 4하면 자, 57만 8천원입니다. 그쵸? 아까 제가 30만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2배 이상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60만원 가까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투박하게 빠르게 빠르게 계산을 한 건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근거를 같이 자료로 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아, 이게 이렇게 돼서 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지금 엄청난 저평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더 조정을 주면 엄청난 기회라는 걸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또 올라갈 때는 여기서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구나. 끝날 만한 재료 사이즈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만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가가 이렇게 자, 이렇게 갈 때 타점을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를 한번 남겨드릴게요. 010-2108-8706 자, 이쪽으로 자, 유한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와 함께 그 다음에 타점 그 다음에 목표가 여기다 다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이 안에 이제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시간 대응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기니까요. 들어오실 분들은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채널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독자에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이 선물 반드시 가져가셔서 여러분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금투세 때문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이 사모펀드가 역대급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세율이 49.5에서 27.5%로 감세가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그래서 지금 금투세 시행을 할 건지 유예를 할 건지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토론도 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0월 4일에 자,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요. 지금 시행을 할 건지 유예를 할 건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폐기에 대한 옵션은 없습니다. 자, 시행을 할 건지 폐기를 할 건지가 아니라 시행 아니면 유예예요. 그랬을 때 자, 어때요? 사모펀드는 시행이 되면 자, 역대급 감세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되고요. 유예가 돼도 지금 사모펀드가 엄청 수혜를 받게 되는데 뭐냐면요. 자,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상장사가 자,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사모펀드가 미리 매집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건데 이 금투세 관련해서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대세는 사모펀드다. 이 매집주 관련해서 제가 이 사모펀드 자, 엄청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종목을 같이 공유를 드릴 건데요. 자, 목표 수익률은 300% 이상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기간은 아까 일정대로 10월 4일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분할 매도를 할 거거든요. 300% 위에서부터 그럼 여러분들도 분할 매도를 하시게 되면 저는 욕심 안 부리고 지금 300에서 한 4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1,000만 원 정도 넣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0에서 4,000 정도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 목돈 만드시는 기회가 되죠. 자, 목돈을 만드실 분들 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지금 계좌 만회하실 분들은 자, 이 관련주 매집주 선물 드리는 거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올라갈 거냐면요. 자, 과거에 제가 안내해드렸던 셀리드 우리 수익 많이 봤죠? 그리고 하이트론 최근에 그 다음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자, 이런 종목들처럼 올라갈 텐데요.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차트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자, 셀리드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주가가 10배를 갔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4연상 여기서 4연상 이렇게 갔는데 자,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 위에서 우리가 팔진 못했고요. 자, 이렇게 파동이 나올 때 눌러줄 때 한 번씩 잡아가지고 자, 이런 파동에서 끊어먹었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상승폭이요. 여기서 170% 자, 170% 상승이 나왔습니다. 170% 여기서는 300% 상승이 나왔는데 자, 두 번의 수익을 끊어먹었어요. 이렇게 끊어먹었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잡을 수 있었다면 자, 끌고 가면서 끊어먹는 수익이 아니라 정말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잡을 수 있는 이 타점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건데 자, 지금 이 선물로 드린 종목이 자, 지금 이 초기 구간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시면 자, 하이트론도 어때요? 바닥을 기다가 주가가 6연산 가면서 5배 이상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도 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바닥을 기다가 자, 8연산을 가면서 10배를 갔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갈 거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금투세 때문에 바닥을 엄청나게 기는 종목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특히 중소형 코스닥 종목들은 500억 이하의 종목들은 이 금투세 시행 때문에 지금 수개월 전부터 나락을 갔습니다. 더 빠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 여기서 신나게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특히 이 사모펀드 아까 최대주 3배 이상 늘었다고 했죠. 이건 최대주 공시가 나온 게 3배고요. 지금 공시가 안 나오고 지금 지분을 끌어모으는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모펀드는 지금 금투세가 시행되면 역대급 수혜를 가장 많이 받죠. 근데 금투세가 유예가 돼도 지금 대박인 게요. 금투세로 인해서 빠졌던 수급들이 다시 금투세 유예가 돼서 지금 집 나가는 이 수급들이 들어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런 코스닥 종목들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른 장작이 잘 타죠. 자, 엄청나게 지금 바짝 말라 있단 말이에요. 더 빠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이 하락의 원인이 됐던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 그러면 당분간 주가가 정말 크게 반등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목표 수익률 300% 이상부터 분할 매도를 할 겁니다. 자, 매수기간은 이번 주까지죠. 금요일.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셀리드 좀 수익 놓치셨던 직장인분들 또 사업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이런 세력주 잘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매매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여기다가 강하게 지금 들어가죠. 자, 5천만 원 이상 지금 넣어서 저는 300% 위에서 분할 매도를 할 건데 여러분들도 여유가 있으시면 천만 원을 하시든 이천을 하시든 그 이상을 하시든 여러분들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큰 돈 아니시더라도 경험사원에서 100만 원 가지고 하셔서 이번 주에 잡아 놓으셨다가 지금 올라갈 때 한 300에서 400만 원 벌어 가신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종잣돈 시드머니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필요하신 분들 이번에 사모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 양의 자료 받아보실 분들은 유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유한, 사모 둘 다 받아보실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 수익 많이 보시라고 제가 아무런 비용 없이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 최대한 편안하게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요. 수익 가져가시는데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여전히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빠르게 보내주셔서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바로바로 빠르게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꼭 기회 잡으시기를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자 파이팅 하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